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죽이려고 했어? 아니, 본인은 죽였어요. 일단 여기 모여있어. 흩어지지 말고. 누가 케이블을 다 끊어놓은 거야. 이제까지를 속이고 있었던 거라고. 빨리 말해. 지금까지 뭘 숨기셨지, 빨리 말해! 미쳐! 저기요, 패스! 널 숨기 싫어! 살고 싶다고! 미쳐! 글쎄 귀가 수영장에서 귀신을 봤대. 수영장 바닥을 거미지 말고. 메멘트 모를 죽음을 기억하려나? 메멘트 모를 죽음을 기억하려나? 정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정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장소에서 살고 싶어. 정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